진혜성은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수험생 이다. 그는 3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혜성은 목소리가 달콤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실제로 진혜성의 퍼포먼스 스타일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스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진혜성은 최근 미팅에서 편하게 녹음과 작곡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진혜성은 가수와 작곡가의 꿈을 한 번에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해 말 작곡을 배우기 시작해 유명 작곡가 조영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진혜성은 소속사의 비밀카드였기 때문에 그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진혜성의 작곡을 위해 현대적 장치로 가득 찬 작업실을 만들었다. 진혜성이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가수와 작곡가들이 그에게 축하꽃을 보냈다. 특히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직접 진혜성 작업실을 찾아 꽃과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앞서 홍진영은 진혜성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회사원이 진혜성의 작업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했다. 홍진영이 왔을 때 진혜성이 신곡 작업을 막 끝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홍진영은 진혜성의 신곡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진혜성은 자신이 작곡한 신곡에 대해 홍진영의 관심을 받고 큰 영광과 감동을 느꼈다. 최근에는 진혜성의 커리어가 점점 더 유행하고 있다. 그는 많은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고 큰 무대에서 공연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진혜성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특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가요계의 특별한 하이라이트를 선사한다. 전문가들과 음악업계 사람들은 진혜성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음악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밝은 스타가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음악적 흐름의 신선함과 독특함을 선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진혜성도 작곡을 배우려는 각오와 노력을 보였다. 그는 음악계의 거물이자 명망있는 인물인 작곡가 조영수의 도움을 구했다. 이러한 지원은 진혜성이 자신의 창작 기술을 습득하고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작업실을 가지고 있어 음악 경력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